부위 한번 해! 오케이 아빠하고 황솔 초등학교 집칩 던지기 하러 왔습니다 잘 안보이네요 원반인데 실리콘으로 된 작은 원반입니다 초등학교 축구장 절반 날아가는거 보겠습니다 충분히 날아간다 재밌죠? 애기들도 하기 좋아요 잘해요 이번엔 좀 안됐고 간다 저 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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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 아이고 쏘리 바람을 잘 타야 돼요 던지는 방법이 요령이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잡았다 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갑니다 아 잘 날라갔어요 어른들끼리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영상도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세요 간다 아깝네 그 서울iers Presum 식 브라이 손 요 소 마 멀리 올라가죠? 순식간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집칩 온라인 최저가 1500원 다섯개 샀어요 다섯개 분실될까봐 찬설아 물 마시고 좀 쉬었다가 소감 한마디만 해줘 재밌어? 집칩? 물 마시고 다 바로 할거에요 이름이 뭐라고? 집칩 그렇지 재밌죠? 얼굴 빨개졌습니다 뿌이 한번만 해주세요 아빠 보고 뿌이 한번만 해주세요 그렇지 얼굴 빨개졌어요 우리는 너무 맛있어 집칩이 한번만 해줘요 네 네 네 네